북한의 정찰위성 기습 발사에 우리 정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 중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우리 군은 군사 붕괴선에 무인구의를 투입하며 공중 감시와 정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신영빈 기자입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10시간 만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1조 사망의 효력 정지를 의결했고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습니다. 지난 1971년 이후 남측이 먼저 남북 합의 이행 중단을 선언한 첫 사례입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를 겨냥한 각종 군사 연습을 중지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1조 사망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이 효력 정지되자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인근에 대북정찰력 무인기를 즉각 투입했습니다. 군단급 무인기 송골매와 금강 백두정찰기 등을 투입해 북한의 장사정포 등을 감시에 들어간 겁니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미일은 북한 도발에 대응해 연합 폐상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조율 중입니다. 앞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에 따라 지금과 유사한 조치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